이 점수가 어딨냐 사람들 점수가 내가 지금 금화 5인데 마스터 구간에 잡힌다는 건 금화 4로 승급할 가능성은 아직 없다는 거지 근데 모이라 해도 별말 안한다 진짜로 요즘 라인이야? 라인이네? 라인이네 아 뭐야 뭐야 아 진짜 야 아 지랄하지마 나 방금 왔어 또 밑으로 오겠지? 근데 쟤네 왜 라인을 하냐 어 위로 온다 그렇지 위로오면 우린 개꿀이지 위로오면 우린 개꿀이지 마스터 우연 A는 K1 2 5 2 3 2 3 3 3 무이라로 4데스가 말이 돼? 아 진짜 캐릭 개똥캐야 아니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좋았던 적이 다 나은 순간도 없어 이 캐릭은 존나 존나 이거 아! 아! 아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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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이거 한 대 맞춰주는 게 커요! 여러분들! 이 한 대 맞춰주는 게 깨... 야! 살아도... 그만 가 이 초팡매야! 새끼야 이거 국민의 혈세로 털! 국민의 혈세로 시X발봐! 만들어줄... 메카가 이색X야! 이 고레드 로스라고! 마~~~ 저.. C... 아아아아아아.... 나이스! 어? 다이아 3이라고요? 야 다이아 3이랑 어떻게 그 마랑 매칭이 되나요? 아 그러니까 무위라를 해도 뭘 안하는구나 난 금하고 다이아니까 차마 뭘 할 수 없는 거지 금하의 판단이 맞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아무 말 안하고 그냥 있는 거구나 아니 이게 매칭이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였나요 이제 나온다 진짜네 뭔데 아니 이분이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봐봐 잘해 잘하는데 이분이 잘해 아 X같은 게임 아니 금하랑 매칭되는 이유가 있네 금하가 다이아처럼 하고 다이아가 금하처럼 하니까 매칭이 되는 거야 아니 10데스가 말입니까 모이라로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구슬 쳐 던지는 꼬라지 보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찌찌 그야 예예예예예옹 된다비에에에에에에이 된다비에에에에에에에 든다비에에에 이걸로 살아간다고? 우리 나야 괴롭히지 마라 아니 게임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매칭이? 새끼들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